오늘은 각종 질병치료에 두루 적용되는 호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나무는 현재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쓰이고 아름다운 고급 가구나 조각제 장식용 재원으로 고루 활용됩니다. 최근에 영양가가 매우 높음이 입증되어 호두죽과 엿 호두아이스크림 호두과자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음식과 향료 및 화장품의 배합원이 되기도 합니다. 호두 성미는 달면서 따뜻하고 무독한 편이며 폐화신 대장에 작용되고 부위별에 따라 그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게 쓰입니다. 먼저 치생혈암에서 호두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속껍질까지 그대로 씹어 먹으면 체한 것을 소화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먹고 급체했을 때 호두를 날 것으로 먹으면 체한 것이 낫는다고 합니다. 먼저 생약학회지에서 호두나무 잎에서 파킨슨병 세포모델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 및 기저분자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습니다. 호두나무 잎은 세폰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이세포 파괴를 억제하였고 세포보호 효과로 뇌신경 손상을 유의하게 약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 손상 감소와 함께 세폰의 ROS축적을 제거 및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파킨슨병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상은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두나무 잎은 신경세포 파괴를 막아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잠재적 물질로 치료에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외에도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 뇌경색 등의 두뇌건강 소재로서 이용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보호제를 찾는 과정에서 호두나무 잎 추출물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두나무 잎의 갈락토피라노사이드 성분이 강농도에서 유의적인 간세포보호 활성을 나타내어 간보호 치료제로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간이 많이 안좋은 신분들은 호두나무 잎을 건조시킨 다음, 가루로 짧게 만든 후 하루 2-3회씩 꿀물에 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과 대장에 축적된 독소가 잘 빠지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10%까지 줄여 장기적인 순환장애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 잎은 머리와 수염을 검게하는 오수발의 효능으로 탈모예방과 발모촉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 및 발모촉진에는 호두나무 잎 100g을 물에 달인 후에 머리털이 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바르시면,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머리털을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두가 모발 성장에 좋은 이유는 단백질과 비타민 B1과 E가 풍부해서, 모발에 고른 영향을 주어 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 위약서에는 호두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것을 말린 다음에 달여 먹으면 양의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양의란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증상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에는 호두나무 말린 껍질을 10g에 물 700ml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20ml씩 먹으면 됩니다. 또는 6개월간 소주에 담갔다가 하루 한 잔씩 복용하면 정자수의 활동성을 원활히 만들어, 남성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줌소태에는 호두육을 잿불에 구워서 취침 전에 따뜻한 술과 함께 먹으면 되고, 배롱나무와 대조를 각 5g씩 배합한 후 물에 달여 먹어도 효과를 내게 됩니다. 콩팥과 당뇨병에는 호두와 검은통 검은깨를 가루내어 찹쌀로 배합해 환으로 만들어서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심장병에는 호두알갱이 20개와 씨를 빼낸 대추 20개를 꿀을 넣은 후, 고약같이 달여서 하루 3회 매회 3스푼씩 먹으면 됩니다. 호두에는 많이 열량이 함유되어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살이 금방 오르게 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라 과다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용량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